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천시가 이천도자예술마을 S파크의 관광안내소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정비로 방문객들은 관광안내소에서 S파크 입주 작품들을 미리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천도자예술마을 S파크 관광안내소는 S파크 입주 공방들의 작품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미니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도자예술마을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회화, 규방, 가죽, 공예, 목공예 등 215개의 다양한 공방들이 입주해 있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넓은 이천도자예술마을을 짧은 시간에 둘러보는 것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S는 관광안내소의 작은 전시공간을 활용해 입주 공방들의 대표작품들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시하고 무인 안내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은 입주 공방들의 작품들을 미리 감상하고 무인 안내기를 이용해 공방 위치와 작가 소개, 작품에 대한 안내를 보고 취향대로 이천도자예술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도자도시 이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이천도자예술마을을 발전시켜 이천시민과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언택트 시대의 빠른 동선으로 원하는 공방에 찾아갈 수 있게 된 이번 정비가 많은 방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